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꽂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정면 돌파하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목사 이렇게 해서 서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여정을 우리는 종종 변화무쌍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항로에 있어서 잔잔한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풍 노도가 또 찾아오는 시간표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7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버드대생의 2학년 학생인 268명을 대상으로 일생을 추적하는 인생 종적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케네디도 있었고 또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는 과학의 잣대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삶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곧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라는 참 기복적인 이런 영적 공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공식.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생 강풍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탄 배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도 당연히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의 가시밭길을 걷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갈등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적군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적이 되었고 또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았지 육신까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얼마든지 질병과 물질 또 부부 자녀 각종 인간관계의 강풍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풍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질병 자체를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강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생사 하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하와 갈립을 보더라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봤습니다. 사실을 본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만 보이는 메뚜기 계산법이었다면 여호수하와 갈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역시 사모직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류간에 삶의 장막터를 넓히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여러 비유를 가르친 후에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제안을 하셨고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입니다. 원래 우리가 게네산의 호수라고 부르지만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 우리가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은 헬몬산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갈릴리 호수로 불어오게 되면 온도 차이로 인하여서 2미터 높이의 큰 파도가 있기도 하고 광풍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본문 상황은 메가톡급의 광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침몰 직전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잔뼈 훅은 어부 출신들이죠. 이 제자들은 바다와 배를 부리는 일이라면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보다는 훨씬 전문가였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방법, 온갖 수단을 다 총동원했지만 결국은 속수무치기였거든요. 결국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선생님이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죽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능한 분인 것처럼 너무너무 무관심한 분인 마냥 원망, 불평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3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막상 이런 광풍과 같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기적 행하라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떠올릴 수 있냐 그때 나는 주님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평상시 믿음 수준이 사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오히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결국 믿음이 없으면 내 능력과 상식의 틀에 메이기 때문에 절대 장막털을 못 넓히는 거죠. 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 사건, 영적인 해석 절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시각, 일대지 말씀처럼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모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사실 충신임을 알 수 있고 또 가정이 어려울 때 연료와 효자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러면 광풍 한번 확 불고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사실은 내가 진짜 찐 믿음을 가진 기독신자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진단이 되어집니다. 가을에 파종하고 겨울에 견실한 알곡이 되는 보리처럼 인생의 강풍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인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다이세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정말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 하나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광풍이 불어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승리의 악순이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죽어도 결국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큰 강풍 가운데서도 배의 뒷부분이죠.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두려움에 잡힌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광풍 가운데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 주무시면서 침묵하시지만 사실은 의도성이 있는 침묵이셨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왠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전혀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때 사실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배 고물에서부터 처음부터 사실은 다 지켜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는지 내 거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해본 다음에 막판에 주님 부르는 거 말고 주님은 우리가 깨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을 정말 그 배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생 항해의 성공 비결입니다. 제자들 모든 방법을 동원한 후에도 이제 마지막 가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 막다른 골목에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된 사연들을 보면 사실 어떤 분은 질병의 풍랑을 딱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즉시 예수님을 깨워요. 즉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판에 가서 그냥 내가 해보시는 거 딱 해보고 막판에 가서 겨우 주님을 깨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평생 광풍에 시달려요. 만실창에 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요. 그래도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야. 막 이런 얘기해가면서 이것이 인생의 맛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초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보고 만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개인의 심령 속에 심령이란 배에 정말 주인으로 모셔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고 전능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고 태워가면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다. 너무 모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상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드와 임마누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고 또 이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강단 인사 한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너무도 심플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거 놓치거든요. 그날의 광풍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시청각 매체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나가는지를 제어보는 꼭 저울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보물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신적 권위를 갖고 광풍이 일던 바다를 꾸짖습니다. 메가톡급 광풍이 메가톡급 고요함으로 찬잔함으로 바뀝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와 권위와 능력을 한껏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꾸짖다. 원어적인 의미가 귀신을 내쫓 때 사용하는 그야말로 비타협적인 용어거든요. 어찌 보면 자연 현상을 인격지 대하듯이 꾸짖고 명령하시고 선포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치배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그 권세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광풍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권세를 갖고 권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광풍 사건 자체를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시선이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니 풍랑에 가려서 절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절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그 풍랑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광풍과 풍랑의 면제를 결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랑 온다 광풍 온다 그러나 그것을 당당히 정명 돌파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유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풍랑이 없는 평안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얻는 유한복음 14장 27절의 절대 평안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이 본문 광풍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시간표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극명하게 알려주는 기회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광풍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당시 박해와 핏박수의 광풍을 만난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이 믿음과 평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거든요. 오스발드 챔버스 목사의 고백처럼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본질을 놓친다는 것 여러분들이 영적 본질인 오직 예수만 붙잡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 창세자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가르침 따라가려니 구원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24, 25 영원의 작품을 만드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백화점의 왕 제이씨 펜이에게 한 친구가 성공 비결을 묻습니다. 그가 딱 두 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가난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네. 가난의 강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그 광풍 앞에 정면 돌파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유나처럼 니누외로 와라는 하나는 명령 어기고 다 스스로 가다가 그거는 풍랑 만났거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에 순정해서 가는 길의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항해 속에 함께 계셨던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 항해를 예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풍랑의 문제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존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옛 틀을 깨버리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불어오는 광풍 오늘 없어도 내일 올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는 풍랑인지 아니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상대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시간표 속에 오는 광풍인지 잘 점검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영유권의 삶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